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방부의 신공항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변이 없는 경우 군의군은 소보면 지역을 의성군은 비안면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선정합니다. 한편 김영만 군의군수는 개표에 앞서 단독후보지 찬성표가 공동후보지보다 많을 경우 우보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군의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전후보지 최종 확정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